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연기연금은 뭐 오 년까지 늦게 탈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무려 삼십 육 퍼센트를 가산해서 더 받게 됩니다 늦게 받으니까 당연히 더 줘야겠죠. 자 이렇게 조기연금은 무려 삼십 퍼센트까지 깎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들이 손해연금이라고 부릅니다. 자 한마디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. 반면 뭐 연기연금은 삼십 육 퍼센트나 더 주기 때문에 이건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뭐 이득연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조기연금은 절대 금물 가급적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연기연금을 하세요. 이렇게 조언을 하죠. 자 그런데 이런 전문가 조언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 자 조기연금이 손해연금이긴 커녕 오히려 이득연금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조기연금이 늘어나는 수치적인 추세는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자 올 들어서 4월까지 조기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4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. 지난 1년간 신청자 수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네요. 올 연말 되면 이 조기연금 신청자 수는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 이렇게 조기연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이 어설픈 훈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 자 그리고 뭐 각자 각자 여러분 연금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각자 각자 굉장히 치열한 고민 끝에 선택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콘텐츠에서 이 어설픈 훈수보다는 조기연금과 정상연금 그리고 연기연금의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한번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한번 도움을 드려볼까 해서 오늘 콘텐츠를 마련하게 됐습니다. 자 조기연금과 정상연금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. 뭐 장단점이 명확합니다. 자 올해 사신다 그러면 조기연금은 절대 불리하고요. 올해 사신다 그러면 당연히 정상연금 혹은 연기연금을 타셔야 되는 거죠. 자 그래서 이 결정적인 변수는 본인의 여명입니다. 본인이 얼마나 살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얼마나 살지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가정을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자 이건 뭐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요. 이 미래에셋 연금과 투자센터에서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온 것을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자 여기서는 65세의 정상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즉 1969년생 이후 사람을 한번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 그리고 이게 연금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세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. 딱 세 가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. 우선 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주죠.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연 3%로 가정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또 전체 연금 가입자의 소득상승률을 3%로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가정했던 이 1969년생 이 사람의 경우에 조기연금을 타서 매년 조기연금을 쓰지 않고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매년 연 5%의 운용수익을 올린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사실 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일수록 막 흥청망청 쓰는 사람보다는 이걸 빨리 타서 적극적으로 주식 같은 데 굴려서 투자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연 5% 운용수익을 잡는 건 뭐 그렇게 비현실적인 가정은 아닙니다. 자 그리고 이분이 정상연금은 65세에 월 150만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해봤습니다. 어떻게 나올까요? 자 이분의 조기수령의 손익분기점은 78세로 나왔습니다. 자 이 얘기는 뭐냐? 이 조기수령 즉 조기연금과 정상연금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. 즉 이 78세 되기 전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조기연금이 유리한 거고 이 78세 이후부터 사신다 그러면 조기연금보다는 정상연금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. 자 그래서 만약에 뭐 80세 90세까지 사신다 그러면 조기연금과 정상연금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겠죠. 조기연금은 점점 불리해지는 겁니다. 자 그런데 이거는 입력값이 달라지면 결과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거를 60세에 타서 연 5% 운용수익률을 가정을 했는데 이걸 만약 운용수익률을 연 10%로 확 올린다 그러면 이건 손익분기점이 78세가 아니라 82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즉 82세까지 살아도 조기연금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 82세가 넘어가면 정상연금이 유리하고요. 자 하지만 연 10% 운용수익률을 가장하는 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. 따라서 처음에 제가 했던 한 5% 정도를 현실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78세에서 바로 조기연금 조기수령 손익분기점이 도달한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본인이 80세는 최소한 살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기연금보다는 정상연금이 분명히 유리하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. 자 그리고 연기연금인데요 저는 이 계산을 보면서 제 상식과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자 연기연금은 늦게 타면서 최대 36%까지 더 타는데요 정상연금과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을 봤더니 무려 87세로 나왔습니다. 자 연기연금은 좀 늦게 타지만 많이 타서 좋은 건데 일찍 죽어서 이게 연금을 제대로 못하고 죽으면 어떠한지 한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. 자 그런데 이게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은 무려 87세입니다. 생각보다 늦어요. 즉 87세까지는 살아야 바로 이게 연기연금이 그때부터 정상연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87세 전에 돌아가시면 연기연금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냥 정상연금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. 자 물론 뭐 이거는 본인의 여명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뭐 특히 남자분의 경우에는 87세까지 사시는 분이 생각보다 적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. 따라서 이 연기연금 뭐 100세 시대 운운하면서 연기연금을 권하는 어설픈 전문가 훈수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현재 기대수명을 한 84세 정도로 보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연기연금은 분명히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고 반면에 정상연금은 이 조기수정 손익분기점이 78세잖아요. 그래서 84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조기연금보다 정상연금이 한 7천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하네요.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상연금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 하지만 뭐 제 이런 얘기도 소용이 없죠. 여러분들의 조기연금 바람은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요. 이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. 왜 도대체 당신은 연금을 일찍 타려고 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뭐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. 우선 가장 큰 거는 이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. 또 하나 굉장히 큰 불만이 그거였다고 합니다.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 조정이 있죠.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뭐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타다 한 명이 죽으면 뭐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찍 연금을 타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합니다. 자 그리고 더 큰 건 사실 건강보험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 이것도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종합적인 고려 끝에 여러분들이 조기연금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. 하지만 자 이런 결정에 앞서서 꼭 두 가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.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. 자 조기연금은 원칙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퇴직자를 위한 제도입니다.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이 연금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.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보는데요. 올해 기준으로 286만 원이 넘으면 이 조기연금은 중단이 됩니다.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.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준입니다. 자 그리고 이건 세후 금액입니다. 세전 금액 아니고요.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 조기연금 신청이 급증하는 건 건강보험료 때문이죠.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.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이천만 원으로 강화가 되면서 연 이천만 원 이상 수입이 있으면 이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건보려 내셔야 되죠.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받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아서 건보려를 안 낼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뭐 여러분들을 말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건 뭐 분명히 경제적인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연 2천만 원 기준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. 저는 이 2천만 원 기준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거든요. 건보려는 계속 소득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은 분명히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죠? 물가 상승률 때문에 계속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건보려를 안 내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조금 줄였다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바로 이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권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? 국민연금은 조기연금을 받아서 액수 자체가 줄어들었고 여기에다 건보려, 안 내던 건보려도 내야 되는 한마디로 이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이려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자 따라서 이런 점들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정상연금을 받을지 아니면 조기연금을 받을지 아니면 연기연금을 받을지를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의 각자 계획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게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조기연금과 정상연금의 손익분기점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